짱! 얌전하게 돈 쓸거 아니야 더이상 있으면 안될거같아 유튜버 저작권이 걸릴수있어 음악때매 나가자 여기말고 다른클럽 없냐? 어우 안돼 안돼 내 차야 이거 타야지 어 좀 간지가 나죠? 다른클럽 있을만한데? 어 스트리트클럽 봅시나 하나밖에 없어 다른덴 없네 이런덴 없나? 여긴 약간 좀 중국같다 땅이 중국이 약간 그러잖아 진짜 도시옆에 사막있잖아 사막있고 또 넘어가면 이제 촌동네있고 뭐야 뒤늦게 소식 듣고 오셨군요 다 정리했어요 자 가셔도 돼요 퇴근하세요 이제 아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제가 다 처리했으니까 저 빨강색 표지들은 뭐야 쟤네들 뭔데 나한테 지금 왜 적대관계가 왜 뜨는거지? 뭐지? 뭐하는거지? 뭐야 한 번 해보자는거 지금 총까지 늘었어? 지금 총까지 늘고 한마리밖에 안 남았네? 가만있어봐 야 야 어디서 감히 헐크한테 이런 사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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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바꿉시다 아이 미치 멀쩡한 차를 타질 못해 힘 조절이 안돼 막 드래곤볼에서 보면은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막 어 문 열다 부서지고 이러잖아 약간 그런 케이스 힘 조절을 못해요 그냥 날라갑시다 여기까지 한 번 가보자 여기 뭐야 비행선 타는 데가 여기? 여기 한 번 가보자 저기 가면은 비행선 왠지 탈 수 있을 것 같애 그치? 과연 헐크는 비행선을 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헐크는 과연 낙하산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추가 컨텐츠 어둠에 어둠에 다크나이트가니 그린라이트 어 그린라이트 가자 그린라이트 어둠의 영웅 그린라이트 자석이야 거의 붙는게 거의 자석이죠 어 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어 자동차보다 더 좋아 그냥 폭파하는 비행기여 어? 가만있어봐 알겠지 아 갔어 저건 저건 이따가 또 해보자 할거 지금 너무 많아 지금 컨텐츠 너무 많아 폭발할 것 같애 컨텐츠 어 헐크 버스터로는 기차 앞머리 들었었어 유튜브 조만문 검색하면 영상 있습니다 GT5 모델 영상 있으니까 한번씩 확인해 주시구요 뭐야 뭐야 바로 이렇게 있는거요? 이거 탈 수 있나? 내가 운전할 수 있어? 나 이거 해본적이 없어 우와 우와 뭐야 이거 할 수 있네 운전할 수 있네 근데 이거 운전 어떻게 한데 운전 운전 어떻게 해 일단 쓰레기를 누가 만들었어 낙하산 가자 과연 헐크는 낙하산을 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헐크는 과연 헐크는 낙하산을 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헐크는 과연 헐크는 낙하산을 탈 수 있을 것인가 저번에는 이대로 멈췄었거든요 아니요? 느낌이 느낌이 아니다 싶죠? 왜이래 왜이래 비행기 왜이래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몰라 어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비행기 비행기 폭파하는거 아니야? 비행기 야 헐크 납치당했어 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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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니였어 야 아니였어 헐크 납치당한거 아니였어 어어 어디로 가는거죠 얼마나 더 높게 올라가죠 시점이 안보이는데 지금 헐크 납치당한게 아니였어 어어 야 오늘 개재미있다 게임 헐크 헐크 컨텐츠 꽤 좋은데 여기서 이제 내리면 되나? 설마 이거 내가 운전하는거 아니지? 어 뭐해야돼 여기서 아저씨 움직이질 않잖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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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이래 왜이래 왜왜왜왜왜 갑자기 힘들어하지 왜이렇게 잠깐만 이거 내가 운전하는거 아니야 어 내가 운전하는거 아니야 얘들아 뭔가 뭔가 지금 헐크 납치당했는데 어 아 지금 내가 캐릭터보드여가지고 그게 안나오나봐 어 바로 원래 뛰라고 나와 내 F 지금 엄청 누르고 있는데 안 뛰어내려 아무것도 뭐 눌러도 안돼 근데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니까 막 움직이니까 이게 조정사가 좀 괴로운가봐 약간 좀 좀 약간 추락할거 같지 않냐 느낌이 계속 계속 건드려봐 계속 건드려봐 떨어지는게 안되 지금 여기서 모드를 푼다 어 미친 다시 모드를 한다 어 미친 야 여기서는 안돼 여기서는 여기서는 다른 모드로 가야돼 여기서는 응당 아이언맨 헐크에서 바로 아이언맨 안가지네 그럼 헐크를 잠깐만 헐크 헐크야 헐크 움직임이 없어 헐크 헐크 움직임이 없어졌어 아무것도 안돼 지금 지금 일단 이거 풀어봐 이거 풀면 움직일거 같애 사람으로 가야될거 같애 뭔가 저거 타고 렉걸렸어 지금 어 사람으로 가자 사람도 안 움직이네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을까? 어 지금 화면 전환도 아예 안돼 아무것도 안돼 지금 어 이상 어 숨찬다 어 숨차 이건 갈각이야 다시 태어나면 우리에겐 헐크가 돌아옵니다 그쵸? 이 정도 버그는 이 정도 버그는 이 정도 버그는 풀 수 있어요 좋았어 아 아 됐죠? 어 음? 잠깐만 지금 약간 이 도시에 범죄가 발생한거 같은데? 경찰차가 왔다리갔다리 거리는거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누군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오우 경찰이 경찰 쏘는거 아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경찰 아저씨 어디가는거야 뒤에서 누가 옵니다 지금? 설마 경찰을 어떻게 해보려는게 아닐까요? 나 땜에 도망가는건가? 이 두 분 지금 나 땜에 도망가는건가요? 나 땜에 도망가는 냄새? 네 계속해서 겁주자 계속해서 겁주 어 계속해서 겁주 나 땜에 도망가는거면은 근데 경찰이 뜰텐데 무조건 경찰이기 때문에 시민은 그렇다고 치는데 어? 왠지 이 아저씨 운명이 조만간 끝날거 같다 왠지 왠지 이 아저씨 운명이 조만간 끝날거 같애 아저씨 어? 아 살아가구요 야 되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갔어요 인간탐구생활이네요 거의 과연 이 아저씨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어?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어어 아저씨 아저씨 와아 니 아저씨 죽을거 같으면서 안죽어 어 어 뭐야 어? 어? 아니 이걸 탔어? 기차 탄거 아니야? 이거? 기차 탔나? 와 그 순간에 기차를 탔네 거의 특수요원인데 거의 안되겠지만 헐크 버스터로는 어? 기차 막기를 한번 해본적이 있는데 헐크로도 한번 해보자 일로 쭉 가다보면 나올거에요 어? 어? 잠시만 기차끼리 두길이네 헐크 버스터로는 헐크하고 달라 이쪽으로 갑시다 앞머리 들어서 날려버렸잖아요 나는 진짜 기차가 진짜 기차가 무정은 맞는데 앞머리가 들릴줌 몰랐어 이거 그거 아뇨? 기름둥 이런거 아뇨? 아니네 어 벽돌이네 기차 없나? 오 진짜 신기한게 기차를 찾으려고 하면 기차가 없어요 야 가만있어봐 헐그 잠깐만 기차소리 아냐? 아 기차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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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차왔어 기차왔어요 자아 잠깐만 잠깐만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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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그림 나오게 자 과연 헐크는 기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힘의 상징 헐크 과연 기차를 막을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나아 드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사람 죽었어요 와 헐크 야 헐크가 기차를 이겼어 와 미쳤어 야 기차 뒤에 다 무너졌어 와 대박이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와 미치 야 대박 영상 하나 만들어냈다 야 헐크 기차를 들다 기차를 멈추게 하다 야 역시 역시 어벤져스 에이스입니다 와 아이언맨보다 더 세네요 대박인데 이거 완전 이건 진짜 대박 좋아요 진짜 우측 카드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한 대 더 온다 한 대 더 와 한 대 더 와 한 대 더 와 한 대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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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더 와 한 대 더 와 와 한 대 더 가 한 대 더 가 한 대 더 가 허이갓!!!! 간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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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게 우연이 아니야? 버그 이런 우연이 아니었어 이거 리얼리티였어 와아아아 이거 이거 지금 리얼리티야 애들아 진짜 진짜였어 이거 만약에 한 대를 올리고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은 그건 버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것은 진짜입니다 어떠한 조작도 없습니다 와 지렸네 대지렸어 야 와 완전 박살났어 기차 완전 박살났어 와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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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이래 왜이래 헐크가 야 조절이 안돼 분노가 분노 게이지가 조절이 안돼 완전 분노했어 이정도의 나를 어 이정도도 못들거라 평가하지 말라는거죠 어 헐크 완전 분노가 지금 조절 안됩니다 지금 어 헐크 분노 게이지 장난아니구요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뭐죠 이거는 야 이런 이런 텍스쳐도 부서질 수 있는지 몰랐어 나는 대박이네 한 대 더 온다 한 대 더 온다 야 이번에는 이거 들고 던져버려 이거 들어버려 들고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온 다음에 들고 나온 다음에 자동차들 있는 데다가 던지면 던지면 하아 와 레전드 이게 헐크 버스터에서 던졌을 때는 이게 증발했었거든 그리고 기차가 다시 생겼었단 말이야 와 거의 볼링 스트라이크 수준인데 어 완전 레전드죠 지금 이거 미쳤어 헐크 뛰는 것 봐 와 아 이러고 이러고 같이 점프는 안된다 어 이러고 점프는 안돼 어 제가 알기로는 기차를 막은게 얼마 전까지 또 이제 패치가 됐다고 하고 살짝 들은 것도 있었는데 헐크는 진짜네요 어 헐크는 헐크는 레전드네요 어 헐크의 힘은 레전드요 개쩌네 헐크 헐크 힘 봐 헐크 자가 한번 보여주자 헐크 박자 거의 재앙이야 거의 재앙 수준이야 진짜 여기서 다 그런거지 여기서 오직원 사세요 차 막힙니다 강냉이 사세요 차 막힙니다 아무도 안사시나요 강냉이 아무도 안사세요 강냉이 좀 빼드려야겠네 하나 둘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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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거의 거의 재앙급 라이트 거의 라이트 라이트 그냥 어 라이트 도둑 헤드라이트 도둑 어 어 야 지리네요 기차 3연속 맞기 한번 해보자 잠시만요 저 기차 저쪽으로 가는거야? 어 이거 반대편으로 가는거 같죠? 자 앞지르겠습니다 어 어 야 진짜 이거 공포 영화야 이거 기차 이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날라와가지고 와 개 윗진 그냥 그냥 여기 탔을 뿐인데 기차가 박살이 났어 야 기차를 뭐 굳이 뭐 할게 없어 기차 그냥 탔 좀 멀어치지만... 어? 기차 탑승만 해주면 b 박살나는 클라스 엄청난데... 이거 바로 폐기 처분 Thank you int